이런 영화를 좀 보고 싶지 않아요? 19금 영화 영화도 보고 싶지 않아요? 오늘 보니까 너무 순수해 보여서 솔직히 우리 다 봤거든 저는 이제 안 본다고 한 거짓말이죠 아 그래 그럼 좋아 그럼 저 멤버들끼리 같이 보는 거야? 어떻게 보면 공유요? 따로 공유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 혼자 좀 유니크한 걸 좀 나만의 본질을 좋아해서 수련한 걸 좋아해서 혼자 봐야 돼 휴대폰으로 올래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즘은 너 전화해 그거봐 요즘엔 또 VR이 나오잖아요 VR이 나오잖아요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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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D 와 어머 VR로 봤어? 아니 저 들었어요 야 하지마 야 VR을 뭘 들어봐 갑자기 아니 아니 사이드로 해보지 않았는데 어딨냐고 빌려줘 그냥 그런 게 있다 야 VR 너 사람 미치게 하지 마 우리 사이드로 빌려달라고? 어딨냐고? 기계를 선물 받았더니 형들이 이런 것도 있더라 원래 SNS에서 봤다 그런 영화 보라고 만든 게 아닌데 그렇지 아니 전혀 아니에요 그런 영화 보라고 만든 게 아닌데